안녕하세요. 뮬리입니다. 오늘의 3분 리뷰는 메이블린 뉴욕의 센세이셔널 쿠션 매트 립 전 색상 리뷰를 가져와 봤어요. 벨벳처럼 부드럽게, 쿠션처럼 볼륨있게 발리는 매트 립입니다. 일단 첫 번째, CM01 데블웨어 레드 컬러는 콜레드의 정석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핑크 립에 레드 한 방울 섞인 깔끔한 레드 컬러입니다. 진하게 표현되는 레드 립이 아니라 청초한 레드 립 연출을 할 수 있어요. 두 번째 컬러, CM07 리본 펄스 컬러는 맑은 핑크에 베이지 컬러를 가득 섞은 우아한 핑크 베이지 컬러였어요. 쿨톤 분들에게 잘 어울릴만한 데일리 컬러로 민낯에 발라도 뜯지 않고 스며드는 자연스러운 색상입니다. 세 번째 컬러, CM08 걸후 룰스는 차분한 오렌지빛이 도는 고혹적인 칠리 레드 컬러입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쿨톤보다 웜톤 쪽에 가까워서 이 색상을 발랐을 때 피부가 좀 더 환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요즘 같은 날씨에 포근한 립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번째 컬러, CM09 레드 립 소사이어티 컬러는 피부톤에서 뜨지 않는 만능 오렌지 레드입니다. 오렌지 컬러가 많이 섞인 레드로 웜톤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. 다섯 번째 컬러, CM10 쿨 레벨 컬러는 무화과빛 브릭 오렌지 컬러입니다. 어떤 메이크업에도 찰떡으로 어울리는 분위기 있는 립을 연출할 수 있는 컬러예요. 마지막 여섯 번째, CM16 모브 꾸뛰르 컬러는 쿨톤 분들에게 무드를 연출해줄 수 있는 부드러운 모브 핑크 컬러입니다. 자연스러운 컬러로 내추럴 메이크업부터 분위기 한 방울 떨어뜨리고 싶은 날 바르기 좋은 립 컬러였어요. 오늘 이렇게 메이블린 뉴욕 신제품 센세이셔널 쿠션 매트 립 전 색상 리뷰를 보여드렸는데요. 입술 주름 사이사이 밀착될 정도로 밀착력도 좋고 발색력도 너무 예쁜 립 틴트여서 추천드립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뵐게요. 안녕!